백신을 맞아도 이제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를 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는 백신 맞아도 이제는 뗄 수가 없다 지금은 약간 필수의 느낌이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그거 잊지 않았어요? 그 백신 접종한 사람들 7월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근데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얘기 듣고 좀 약간 또 놀랐던 게 백신 한 번 맞으면 그냥 앞으로 계속 안 맞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만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그것도 뭔가 나중에 또 맞아 이게 독감 맞듯이 독감 주사 맞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아 뭔가 살면서 하나의 큰 귀찮음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어찌됐든 집단 면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뭐 과도기지만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경각심을 늦추거나 너무 해이해지지 말고 우리가 진짜 아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서로서로 좀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먼저 맞았다고 너무 맘 놔버리지 말고 서로서로 좀 이렇게 응원해 주면서 같이 잘 이 시국을 빨리 해결해야 놀러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나갈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저희가 로우든 오랜만에 다시 리바이벌 시리즈로 두 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비싸요 그 다음에 새로 처음 하게 된 로우든 세 개 할 거예요 그래서 스커드 리바이벌 두 개 그리고 뉴 로우든 세 개 이렇게 총 다섯 대를 오늘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로우든이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탐에서 비싼 공방 기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기타들이 구경을 하게 되었고 그렇죠 많이 왔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까지 막 공방 기타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막 콜링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야가 되게 많이 넓어졌었거든요 로우든은 지금 이제 그 조지 로우든이라는 그 티어가 북아일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쿠스틴 및 나일론 기타 제작사입니다 근데 이 로우든 저희가 저번에 했었을 때 그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공방 기타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다른 공방 기타들이 어쨌든 가격이 500만원 이상이 기본으로 시작이 거기쯤부터 되다 보니까 일단 소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취향은 타겟으나 소리는 일단 좋다 이런 중평을 받고 평균 점수도 9.0 이상은 대부분 받았는데 로우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견도 다 막 우리 리뷰어들 뿐만이 아니고 제작진들 의견도 되게 많이 다르고 점수도 8.5에서 9.5까지 되게 너를 뛰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견이 많이 갈리는 로우든을 스커드로 우리가 돌려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이 이제 이 약간 공방 기타 이 하이엔드 하는 거에 좀 맛을 들였는지 자꾸 다른 거 요새 보고 있더라고 요새는 그 한 500,000 사이에 거기에 엄청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또 유명 음악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누군지 저희가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기타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감독님이 약간 콜렉터 같은 느낌으로 기타를 계속 사모으시고 그런데 저를 계속 델고 가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생전 저한테 뭔가 약간 연이 없었던 캐리스라든가 그 올슨이라든가 올슨 이런 거를 요새 되게 많이 쳐봤어요 그쪽에 생전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기타도 많이 쳐봤고 아이작 이런 것도 쳐봤고 그리고 그... 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윙거스, 윙거스 기타라는 것도 있었고 그쪽에 가가지고 되게 많은 좋은 기타들을 치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대한 약간 그 뭐랄까 새로운 그런 어떤 취향과 시야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올슨 뭐 라이언 소목이 이제 여기 초하이엔드 3대장까지 이제 구경을 하게 되니까 구돌도 그렇게까지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야 거기 가서 그 있잖아 그 제습장 있잖아 킴파워 막 이런 데서 5천만 원짜리 기타를 턱턱 보내주는데 완전 진짜 좀 문화 충격을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부티크죠 부티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리뷰어로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식과 식견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넓게 이 기타 시장을 이렇게 비싼 영역까지 이렇게 보고 즐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재미있는 정보들은 습득하는 대로 계속 소화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쿠스트 기타 스펙에 더 가까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거는 약간 거기에 비해서는 살짝 사운드가 좀 더 담백하고 바삭한 느낌이 들 확률이 높은 그런 목재 구성입니다 자 예전에 F23C 같은 경우에 8.5, 8.5를 받았어요 명옹씨의 아일랜드 호두 생신 저는 돈 쓰는 보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드렸었네요 8.5, 8.5 받았네요 네 8.5, 8.5 다음 시간에 날 F32C도 마찬가지로 8.5, 8.5 아일랜드 숲에서 구워 먹는 스테이크 가시 없는 장미 이런 식으로 한 조평이 나왔어요 보면 다 지금 8.5, 8.5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S25J 요게 재즈 뮤지션을 위한 클래식 기타 로우든 하이든 아 클래식이었구나 로우든 하이든 그게 뭐든 이렇게 나왔는데 9.0, 9.0 그 다음에 S32J가 9.5, 9.5 아 좋다 경험해 본 적 없는 클래식 기타의 세 영역 요런 식으로 저희가 그것도 클래식이었구나 네 맞아요 클래식이 좀 더 점수가 좋았습니다 로우든은 자 그러면 스펙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릴게요 메이드 인 아일랜드 독특하죠 전장 102.5cm 무게 1.79kg 깃게는 106mm 구플에 띠뜰르는 76mm 콘서트 전복 커더웨이 쉐입에 시더 탑에 월러츠 코판입니다 5피스 마호가니 로즈우드 쭉쭉쭉 줄 가있고 헤드까지 이어져 있는 형태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토 SG381 골드 에보니 버튼입니다 본넛의 너트너비는 45mm 완전히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그리고 그 만듦새나 목적 자체가 스트럼용 보다는 그냥 독주용이나 핑거 스타일로 아예 그냥 타겟팅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판 에보니고요 스케일은 650mm입니다 브릿지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같은게 쓰이는데 로즈우드를 쓰네 네 요거는 같은게 안쓰이죠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에 로즈우드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독특하게 목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 오버톤도 약간 바삭하죠 네 맞아요 오버톤이 바삭한데 오버톤이 바삭해요 오버톤이 바삭해요 네 요런 사운드입니다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킁거가 훨씬 인상적이에요 오우 훅훅 들어오죠 알맹이들이 다 살아있죠 느낌이 그죠? 알알이 다 느껴지는데 그게 싱싱한 포도송이 느낌이 아니고 건포도송이 느낌이야 맞아 호두 딱히 호두의 느낌이죠 그 느낌이죠 바삭한 느낌이죠 월럿의 느낌이에요 느낌이 자 요기타는 앰프 장치가 없어요 네 앰프 장치가 없어서 이게 사운드 끝이거든요 그러네요 뭐 좀 더 다른 것들은 더 들려주세요 이거 스트럼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떤지 스트럼을 치면 뭔가 이렇게 약간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죠? 요런 사운드가 나거든요 배음 바삭하게 너무 배음 바삭하게 사그락사그락사그락사그락사그락사그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고음에서의 소리가 안 죽어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단단한 견과류 같은 사운드 맞아 정월 대보름 사운드요? 정월 대보름 사운드 좋다 그죠? 안 죽죠? 확실히 그게 단단한 느낌 그게 단단한데 R 자체가 굵지는 않고 R 자체는 되게 좀 작은데 그 RR 하나하나가 되게 단단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유 톤의 스트로크 사운드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성향을 탈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핑크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싸주는 그 스트로크 톤은 보통 로즈우드 사운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 쳤을 때 챙그라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그 배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흔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로크 톤보다는 아까 얘기했었던 핑크 스타일의 정형이라고 보시면 로즈우드가 약간 그 골드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벵갈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억센 느낌 약간 깡칼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어떤거 들려줄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소나기 내린다 그리고 노래가 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예전에 제주도에서 해안도로로 이렇게 오토바이 투어를 했었는데 비가 워낙 자주 오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한 50km 이상만 밟아도 비가 오는데 입 벌리면 이유기 때문에 엄청 따가워. 소나기가 엄청 따갑게 내린다고. 약간 빗줄기가 빗줄기가 좀 아픈 느낌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소나기 내린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빗줄기가 뾰족한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치 오토바이 위에서 맞는 제주도의 소나기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연주해보신 느낌으로는 어떤가요? 연주감이라든가. 연주감은 사실 확실하게 핑거스탈을 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45mm에다가. 맞아요. 위쪽에서 연주했을 때도 클래시컬하게 연주를 하면 사운드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잘 나고 그런 느낌이에요. 스트롬보다는 훨씬 더. 그렇군요. 저번에 저희가 한줄평을 이미 드렸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리바이벌하는 정리정돈하는 한줄평을 그냥. 스커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줄평은. 아일랜드 호두생시. 돈 쓰는 보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뭐 여기서 모르고 다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점수를 그냥 다시 매겨볼게요. 점수. 자 스커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검씨 사운드 32점, 가성비 12점, 편의성 13점, 디자인 15점 해서 총점 72점 나왔네요. 저는 사운드 31점, 가성비 11점, 편의성 14점, 디자인 13점 해서 69점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70점 5, 딱 70점 탑발이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최근에 했던 콜링스 같은 경우가 70점대 중반 정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 하이엔드 중에서는 제일 잘 받았었던 게 로자우드였잖아요. 로자우드가. 80점대 중반까지 나왔었고. 그거는 이제 뭐 사운드 자체가 사운드 자체가 가격이 워낙 높긴 했지만. 거기서 주는 그 감동 같은 게. 맞아요. 이 돈을 죽어도 내가 이거를 살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에서 가성비 점수까지. 같이 붙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약간 대중성도 있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로우든 같은 경우에 사실 사운드 점수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32, 31로 사운드 자체는 지금 30점대를 둘 다 넘어갔는데. 이제 다른 항목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쌌어도 조금 더 좋은 걸 받지 않았을까. 가성비 점수가 일단 그렇게 지금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유저빌라티 측면에서 확실히 어떤 범용성 같은 걸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리고 디자인은 뭐 둘이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사실 뭐 저는 로우든 디자인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콘서트 전부 바디 자체를 제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뚱뚱해 보이는 거. 약간 좀 뭐랄까. 좀 둔해 보인다 그래야 될까 바디 쉐입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그냥 드레드너처럼 그냥 군인 같던가. 아니면 그냥 뭐 O&바디나 콘서트처럼 그냥 컴팩트한 느낌이던가. 슬림하던가. 그 중간 영역에서 뭔가 약간 애매한 바디 쉐입이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어갖고. 제가 콘서트 전부의 그 디자인 자체를 그 바디 쉐입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이 여기서 2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의성은 오히려 제가 좀 더 높게 되셨었고요. 7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예상하기로는 이거보다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범용성.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둘 다 8.5, 8.5가 나왔었었고. 이제 이거 스쿼드를 돌리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디테일이 조금 바뀔 거니까. 여기서 제 생각에는 사운드나 유저빌라티 쪽에서 조금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 F32C 다시 한번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F32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